해볼까요? 음주손가락으로 가운데 구멍을 들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엄마 빨리 눌러서 이거 맞을까요? 꼭 눌러주세요 눌러서 손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손은 맞다 미클 미클하지 그렇지? 자 그거 가져갔어 네네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살짝 꾸짖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잘했어 잘하는데 한 번 더 해볼까? 한 번 더 해볼게요 잡고 아까부터 똑같이 들어가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엄마 이거 있잖아 이거 손을 이렇게 감싸 볼까요? 잘 붙잡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그치? 그 모양이 나왔지 근데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치? 잘 붙잡고 짠 제가 손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보자 내 손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제 손가락 이렇게 파이네플렌나네 신기하다 원전 그릇됐다 그치? 큰 그릇 이렇게 그릇 안 망칠 진짜 안망대 자는 있어? 나보자 그럼 이렇게 감찰꺼에요 감싸 보자 이렇게 감싸고 힘을 주면서 느낌 어때? 몰라 이상해 망할 것 같은데? 난 안방을 날보자 감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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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 시간이 손 째볼까? 아.. 안망했어 그치? 좀 날씬하게 만들어볼까? 그래서 얘네 이렇게 대고자 멋있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올라와 주면 영어 영폐보지 같은 거 하면 되겠다 날씬해져지 그치? 그럼 날개를 만들어볼까? 날개를 만들때는 꼬부러지지 않게 쭉 내고 날개를 당겨주는거에요 날개가 쟀어? 날개가 요만큼만 벌어주면 될까? 아니야 자 큐펴봐 이번엔 이렇게 살짝 눌러줄거야 쟤 뭐야 뒤에 넣어 나 얘 아까 해봤어 거기에 집중해 개연아 거기에 집중해 알았어 넓어 좁힐까? 넓힐까? 넓혀요 살살 아주 살살 넓힐 넓힐 넓어져도 맞아? 이만큼이면 되겠어? 응 큰 거 같은데 오 커 엄청 커 자 이거를 띄어내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까? 이렇게 잡아볼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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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을 걸어주면 살살 아주 살살 아주 살살 조금씩 조금씩 됐어? 봐봐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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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양쪽 잡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띄게 세고 잘했어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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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r ž 앗 앗 내가 이거 잘했죠?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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